이 보궐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인데 흔히 윤심을 입은 소위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이 얼마나 좋은 지역구에 꽂히느냐 이런 얘기들을 갖고 소문들이 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돌았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공천 전략지역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봐야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행정관, 비서관, 수석들이 출마하는 경우가 있고 대통령실 아니더라도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당의 자율적인 어떤 공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 근무자 및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으로 공천에 진입하는 이런 것을 보면 규모가 꽤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대통령실만 따질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십 명이 공천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경선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정치를 했던 강승규 수석이나 이런 분들은 경선이 필요하면 경선하겠죠. 김은혜 수석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경선을 안 할, 그분들도 경선을 안 할 가능성이 꽤 있고요. 정치를 하지 않고 행정관, 비서관 하다가 수석하다가 오는 분들은 경선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황금지역구로 가서 전략 공천을 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쪽에서는 정말 화약구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역대 최소 의석이거든요. 비례대표 빼고는 국민의힘 황금지역구에서만 겨우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신인, 용산 대통령실 출신 플러스 알파 정치 신인들이 여기에 전략 공천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현역 지역으로 간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엄청난 폭발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 사망은 이렇다면 민주당의 공천의 핵심은 어떨까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사퇴라든지 지도부 해체 등 공공연히 말하면서 당에 부담을 줘서 되나. 시스템에 의해 공천을 하지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이들에게 공천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쓴소리 또는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이원욱 의원, 설훈 의원 이런 분들 타겟이 되는 걸까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수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말뜻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소위 말해서 수박 운운하는 이런 쪽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자중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특히 책임 있는 정치인의 말은 이걸 고쾌하거나 오도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공천 줄 수 없다는 말은 충분히 그런 오도를 하고 또 오해를 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였다. 그래서 해명을 하셨지만 그런 말씀은 조금 가둬두는 것이 좋을 뻔했죠. 사실 지난 대선도 국민들이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뽑는 것보다 정말 비호감 선거야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덜 싫은 후보를 뽑아야지 이런 선거였는데 이번 총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청선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지난번 대선은 진짜 역대급 네거티브점이었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차선의 선택을 강요받은 국민들이 꽤 있으시죠. 그런데 청선은 지역구별로 각각 다른 후보들을 놓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구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최소한의 지지율을 가지고 이것을 돌파하는 거죠. 집권당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형편없거든요. 저는 총선 앞두고 조금 더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의 지지율을 갖고 총선을 강력한 그립을 갖고 낙하산까지 투입을 해서 치르겠다. 자기 당을 만드는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오만하게 느껴지는 거고. 가파른 대립을 집권 세력발로 먼저 이렇게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쪽에는 야당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또 중도층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이런 어떤 무능하고 무다운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 강도가 강력한 최소의 지지자들 가지고 치르려고 하는 것만큼 강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별로는 심판선거를 하겠다. 정권 심판선거를 하겠다는 측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주당 후보를 찍을 거고. 그 범주가 어느 정도 되든 간에 정권을 지원해야겠다는 쪽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난 대선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의 투표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타 시사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